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다 알고 하시고 있습니까? 이번 무대는 지금까지 음악을 담당해 오신 우리 DJ가 함께 진행을 했던 퍼포먼스 스쿨입니다 프로메이커 그리고 클럽 베어라우스 N.O.D. 대한민국 대표 하우스 댄서 코리아와 함께하는 퍼포먼스 스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음악을 틀고 본인이 춤을 추는 그런 자극자족의 세상 감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et's go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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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